요즘에는 워라벨이 트렌드입니다.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하라는 얘기인데 문화생활파하고 운동파, 뮤지컬 대 피지컬 특집입니다. 오늘의 스페셜 용병은 문희경, 토스틱 오 조회룡. 다 피지컬이잖아. 내가 빠지면 어떡해요. 근데 조회룡 씨가 여기 안 오길 잘했어요. 왜요? 시끄러워요. 아니 왜 시작부터. 시작부터 과열됩니다. 사운드 하시고. 어머머, 어머머, 어머머. 지내성 피지컬. 볼륨 6마릅니다. 나의 피지컬. 나의 피지컬. 그대 앞날만 서면. 나는 외쳐갈. 어! 야! 오! 오! 야, 이것 때문에 다음 곡은 못 할 것 같은데. 루트! 루트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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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